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어서 오십쇼. 죄송해요. 필승! 어둠을 밝히는 밝은 사단, 좋은 사단, 브랜드 15사단의 군악대 이병 유재현입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윤도현의 타잔 부리겠습니다. 타잔, 좋습니다. 타잔,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내가 아주 어린 적에 나만은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두 중에 한 가진 이유 없지 눈만 더 어릴 시절 아득한 뉴욕 속에 타잠이라는 아저씨가 있었고 그 아저씨 넌 너무 좋아했었지 나만은 더 어릴 시절 поддерж지 중국이 이제 그 두 중에 suffers 이제 믿을 탈 Ы 조언 우리 아버지의 욕끼를들 다가 Oh, really, 그 밑에 깔려 하늘 알아갈 뻔했지 가장 아저씨처럼 그 법을 쥐고 싶었어 나무 위에서 뛰면 돼야지 다음онец은 그 모두와 denk 발표jonver 신세를 쳤어 터치 1, 2, 3 북쪽 옆집 Chad가의 happier 그 수익 제이홉